안녕하세요. 저희는 벤츠 C220 CDI 차량의 모렐 엘리트 최신형 버전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미드 장착은 유럽선 스피커 아답터를 이용해 장착함으로 순정에 장착된 제품과 차이 없이 깔끔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. 물론 방수도 되기 때문에 여름에 물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. 또한 패시브도 자작 패시브를 사용해 고급 부품을 사용했고 고음도 더 질감있는 사운드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. 헤드 유닛 뒤로는 헤드캡을 장착해 헤드 유닛이 더 원활하게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헤드 유닛 뒤로 장착하기 때문에 배선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장착이 가능합니다. 헤드 유닛은 상상υχату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렌츠 C 클래스 220 CDI 차량의 무료 스피커 장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